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효입니다 5월이에요 여러분들 벌써 5월이라니 미쳤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런칭한 게 12월 20일이거든요 벌써 지금 6개월이 돼가고 있어요 메가스터디 처음 와가지고 촬영한 게 10월부터 촬영을 했더라고요 첫 촬영을 시작해서 10월부터 이제 막 열심히 찍다가 한 한 달 정도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다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상승효과 수업들의 그런 스타일이 있죠 굉장히 편집이 많이 되어 있고 템포가 빠르게 컴팩트한 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지금의 스타일이 이제 갖춰지기 위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썼죠 그래서 찍은 게 아깝긴 하지만 그냥 싹 다 버리고 새로 찍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상승효과부터 이제 뭐 DB3.26까지인데 아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이 맞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앞둔 여러분들을 위한 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5월이니까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을 선생님이 이제 뭘로 잡았냐면 수학이란 뭘까요? 굉장히 그 심오한 질문이죠 수학이란 뭘까? 이 수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넓고 또 역사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뭐 그걸 감히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뭐 다 담을 수도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그리고 수능 수학 그게 뭘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6평 대비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 이제 6평 대비 6평 대비 이렇게야 6평을 잘 봅니다 딱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암기를 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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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를 해라 여러분들이 말이죠 물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특히 이제 2, 3등급 2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한다 했을 때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정도라 그러면 상위 10%니까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잖아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죠 아무리 뭐 프로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다 코치가 있고 그동안 배운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당연히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잘 배워야 되고 잘 아는 사람한테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이건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빨리 좋은 스승을 찾아서 이제 바꿀 타이밍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공부를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그럼 6평을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인가 뭐 시험장에서 100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딱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잊어버린 채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이라 그러면은 암기 과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모두가 보는 공통인 한국사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한국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외우지 않고 그냥 스토리만 머릿속으로 대충 기억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면은 맞출 수 있을까요? 답을 맞출 수가 없겠죠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외울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수학이야말로 암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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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얘기를 해줄 건데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과목이에요 수학은 선생님 예전에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두 분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수학이 아니라 영어였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도 마찬가지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A가 맞다 누구는 B가 맞다 이렇지만 수학이라는 거면 그런 해석의 여지가 없죠 왜? 수학 자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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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약속들로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약속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은요 한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와 기호들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렸을 때 배우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다 이런 덧셈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나서 이 덧셈을 줄여서 쓰는 기호를 또 배우게 되는데 그게 곱하기입니다 2를 3번 더하는 거를 2 곱하기 3은 6이다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2를 또 3번 곱해서 8 어 그럼 얘도 줄여서 쓰자 하면서 거듭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럼 2의 3제곱은 8이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처음에 배웠던 거 위에다가 또 쌓아서 또 만들고 또 그걸 또 쌓아서 또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쌓아서 또 만들고 자 그러면 2의 3제곱은 8이라는 것은 그래 1을 3번 곱하는구나 자 근데 이제 수학 1에서는 이런 것들도 배우죠 2의 0제곱이 1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2의 0제곱이 왜 1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이 정말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정말 그 몇백 명의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댓글로 이제 쫙 답을 받았는데 그냥 2의 0제곱은 1이 정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약속이죠 그냥 정해진 어떤 룰 같은 거예요 한글로 된 단어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방정식이란 건 뭡니까 등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떨 때만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 어떨 때 성립한다 그거를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참이 되도록 하는 근을 구하는 것이죠 이 방정식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방정식 위에 쌓아 올린 게 토형의 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방정식의 말뜻을 모른다는 것은 뭔가 그 약속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활용된 것만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것도 배우겠죠 함수의 정의는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새롭게 함수가 정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집합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정의역 공역 집합과 집합 간의 대행으로 정의가 또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약속이 또 바뀌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서 중학교 때에도 그래프라는 걸 배우긴 하는데 그래프라는 것을 그냥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했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아 이 그래프라는 것은 x,fx들의 집합이구나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집합이구나 근데 x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의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라고 해 라는 것을 정의를 하죠 그런 정의들 그걸 이제 선생님이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수학을 공부한 기간이 거의 뭐 10년 될 거 아닙니까 그 10년 동안 매년 새로운 약속들을 계속 배워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처음에 배운 약속 처음에 배운 정의 위에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걸 정의를 하고 또 다른 걸 정의를 하고 또 다른 걸 정의를 해요 이게 이제 뭐의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여러분들 어떤 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세계관 안에서 주인공의 이름도 있고 나라의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리포터가 있다 그럼 해리포터에서 이제 마법사들이 있고 마법학교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있겠죠 자 등장인물의 이름이 왜 그런 거니 왜 해리포터니 물론 그 이제 역사나 유래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정한 거죠 그죠? 그거를 만든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리포터 1이 있다면 해리포터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만약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배운다고 하게 되면은 해리포터로 치면은 시즌 12인 겁니다 12인 거죠 12번째 시즌까지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들이 추가가 되고 마법이 새로 나오고 그렇겠어요 자 근데 그것들을 외우지 않고 외우지 않고 우리가 해리포터 12편만 보고 해리포터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거는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목이거든요 수학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유기성이에요 그거를 논리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체계 혹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암기하지 않은 채로 수학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 수학이라는 건 말이죠 평가원에서 발표한 그 매뉴얼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유기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출제 범위 수학 상하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의 내용도 같이 연계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중학교 과정과 관련이 없을까요? 중학교 과정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럼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은 또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조합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이 어려워요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념은 있으나 적용이 잘 안 된다 적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에요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풀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사실 적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허상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염순이가 있습니다 염순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냐면은 요 캣타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찍었던 그 캣타워 영상 있잖아요 고양이들도 펄짝 뛰어서 여기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은 염순이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캣타워에 올라가는 방법을 배운 거죠 아 요렇게 자세를 해가지고 점프를 하면은 내가 위에를 올라갈 수 있어라는 것을 어떤 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캣타워에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거죠 점프라는 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올라갔으면 오케이 내가 처음 보는 어떤 무언가를 봤을 때 그럼 거기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라고 해서 점프를 했는데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굴러떨어지기도 해요 굴러떨어지면 좀 귀엽긴 한데 그래도 다치진 않습니다 고양이라 괜찮아요 자 그런 게 적용이죠 처음 보는 상황에다가 지금 배웠던 거를 적용해 본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는 수학시험은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다 교과서의 정의가 되어 있는 그 약속들에서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교과서의 정의가 나오고요 또 그 정의들을 이용한 정리가 나옵니다 또 그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천재들의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문제들까지 기본적인 예제들까지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생소한 문제들이 과연 진짜 처음 보는 문제들일 것인가 문제 껍데기 자체는 당연히 처음 보는 거죠 새로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들을 구성요소를 분해를 시켜보면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아 방정식 어쩌고 시작을 하니까 방정식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구나 그 다음 직선과 곡선이 나왔어 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직선과 곡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사용이 되는구나 자 얘네 두 개가 만났는데 그럼 이거를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자 그랬을 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얘기가 나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도함수의 활용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방정식에다가 활용을 해주는 그래 수트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야 라는 것들로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말이에요 국어나 영어에서 나온 어떤 지문, 문학 작품, 새로운 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글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된다는 거는 어떤 그 개념 설명이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뭔지 그 특징이 이해가 되면 아주 정확하구나 딱 떨어지는구나 그 맛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하죠 왜냐하면 공부한 만큼 그만큼 문제가 풀리고 점수가 오르니까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줘야 될 게 뭔가 하면 한 달 동안 수학 1과 수학 2 혹은 선택 과목까지 있겠죠 이 시험 범위 안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지 어떤 약속을 배우는지 수학이라는 이 과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수학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배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밑에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함수를 배우지 않았는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집합이 없는데 함수를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다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띄엄띄엄 띄엄 조각조각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과목이라는 전체의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리포터를 시즌 1부터 시즌 12일까지 쭉 보다 보면 모든 세계관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끼워 맞춰지면서 복선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여러분들은 유튜브 결말 포함 다시 보기 보듯이 쇼츠로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보다 보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냥 아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 줄 알게 암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야? 시험에는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한 5년 전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작년 수능 21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는데 그거를 또 절대값을 씌워서 구간함수 수1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예전에는 수2에서 보통 절대값 나오고 구간으로 나누지함수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 결합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기출은 왜 보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 이미 만들어진 그 조합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조합들이 또 수능에 출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배우는 이런 룰, 약속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다 라고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학의 엄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 안에서 엄밀하다는 거지 절대적인 진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수학에서 배운 내용과 지금의 수학에서 배운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적분이죠 정적분의 정의가 4년 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전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약속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같은 단어에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조가 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출제 의도도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최근 2년 동안 3년 동안의 기출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 기출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기출들 자체도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어떤 기출을 비슷하게 만든 거구나 그 조합이 또 나왔네 아니면 그 조합에서 이 부분만 바꿨네 혹은 그 조합 자체가 생소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얘를 열심히 해체를 시켜보면은 아 이거는 요 개념이네 이거는 요 개념이네 이거는 요 개념이네 그러면은 이 개념과 이 개념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뭐 추론을 한다던가 문제 해결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암기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높은 데가 보이면은 점프를 해봤다가 실패를 하고 또 높은 데가 보면 점프를 했다가 성공을 하기도 하는 이 염순이의 점프처럼 수학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야 염순아 미안해 너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수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체계화 시키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수학을 공부할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회를 나아 보시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을 아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의사라는 직업의 그런 수학에서 배우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뭔가 대규모의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암기된 게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 미분이 뭔지를 암기하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미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배웠던 정말 많은 그 개념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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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적으로 모아지면서 그거를 가지고 미분을 설명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 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대학을 가게 되면 공대가 가지고 기계과나 전기과라서 미분이 중요한 그런 학문을 배우지 않는 한은 미족분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경제나 문과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나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지금 공부하는 그 과정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징, 특성 또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수능시험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다 의미가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명히 선생님이 예언 하나 하는데 댓글 달린다?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은 근데 이승현 왜 선글라스 끼고 있음? 막 이런 댓글이 달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6평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 그냥 이제 마지막 여담이에요 이제 끝까지 온 여러분들을 위한 그냥 여담인 거지 선생님 왜 이걸 쓰고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쓰고 싶어서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선글라스 눈에 보이는 거야 선글라스 한번 써볼까? 6평 캐스트 찍는데 선글라스 한번 껴보자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 캐스트에서도 내가 일본에 갔던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루고 싶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한다 누구의 아류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힘든 이유가 나는 그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사실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에 힘든 이유가 뭔가 내가 생각을 하면은 주변에서 꼭 왜? 이런 걸 막 물어본다? 근데 그게 되게 그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 그러면은 다른 물론 모든 나라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은 오 쿨 아니면 나이스 선글라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이쁘다 멋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관심이 없어 남들이 그러거나 뭐 내가 선글라스 끼거나 말거나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상승효과를 풀고 있어 그러면 너 왜 상승효과 하냐? 예를 들어서 개념 공부를 하고 있어 너 왜 개념을 하니? 그러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 공부를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왜?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나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봐서 알지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아니 그냥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데 뭐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다 아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한 게 뭔가 내 생각과 주변의 생각들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남들은 선글라스 안 끼지만 그냥 한번 껴보는 거죠 남들이 안 하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야 어? 그러네? 뭐 강의하는데 선글라스를 낄 수도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좀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 물론 이제 일하는 거라던가 이런 수학 수학처럼 뭔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확해야 되고 해야 될 걸 해야 되고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선택들에 있어서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거야 뭐 대표적인 게 선택 과목 이런 건데 뭐 기아 왜 하니? 막 이러면 어? 기아 재밌으니까 하지 뭐 하고 싶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남들은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은 주지만 여러분들의 주관이 있어서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선생님도 그거 존중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6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 어 6평 한 달 대비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DB 3.5라던가 26 선택 과목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아프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